안녕하세요 위락입니다. 자 오늘은 물건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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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죠 자 일단은 오늘 물론에서 피 베이스 물론 피클래식이 3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들어왔던 길모어 프레이스턴 하고 들어서 본의 아니게 가게가 피바다가 됐습니다 여러분 프레이스턴 베이스가 다섯대나 있죠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기 중에 두대는 하나하나 예약되어 있고 하나는 오늘 나갔습니다 올리자마자 그래서 하나만 이제 매장의 스탁인데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그 전에 좀 큰 변화가 있었죠 저희 매장의 토조대감이었던 이든이 옆으로 밀려나고 아귤라 DB751과 이든 420 캐비넷 8홈에 1,200 같은거 그럴거에요 요 녀석이 이제 앞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책임질 녀석으로 이제 했습니다 원래 제가 캐비넷이나 이런게 욕심이 있어서 옛날에 여기에 앰프들을 많이 쌓아둔 적도 있었는데 다 렌트 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다가 다 알아보시고 막 팔라 그래 가지고 다 판매하고 이제 이든은 남겨놨었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 이번에 이거를 갖고 오게 돼서 네 이렇게 해서 가게 분위기가 조금이나마 좀 바뀌었구요 자 그러면 오늘 입고된 물론 프레시던 을 한번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판매 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론 오더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가게 들어왔을 때 참고용이 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짜잔 서프그린 입니다 윤석이 오늘 올리자마자 바로 판매됐던 판매된 녀석이구요 네 컬러 아주 사진보다 실물이 더 이쁩니다 당연한거지만 네 서프그린 소리는 뭐 제가 물론 계속 테스트를 해서 올린거 있으니까 그것도 어차피 물론 소리 다 똑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서프그린 이구요 뭐 뒤도 당연히 뭐 서프그린이죠 네 이거 넥도 정말 좋죠 네 이거 있구요 어차피 이거는 손님들이 구매를 하신거라 제가 이거 보여 드리는거 외에는 더 할 수 있는게 없죠 그리고 두번째 이것도 올림픽 화이트 정말 오랜만에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올림픽 화이트고 요 녀석도 토요일날 손님분께서 찾아가실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만 물건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만약에 아 뭐 기간이 얼마 걸리더라도 뭐 오더 하시겠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 물론이면 된다 예를 들어서 물론 짜지면 된다 물론 피면 된다 색깔은 정말 똥색만 아니면 된다 예 그러시는 분들은 그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되었는데 대부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 물론 나오면 연락주세요 연락을 드리면 아 색상이 맘에 안들어서 또 연락 주시면은 연락드리면 아 다른거 샀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요즘에 그런 제가 지금 물론 있어요 뭐 입고되면 연락주세요 하는 분들을 제가 다 거절하고 있거든요 제가 인스타나 스토팜에 올릴 테니까 그때 보시고 결정하시고 말씀 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예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정말 신경써서 물론 들어왔습니다 사진 드리면 아 제가 찾는 컬러가 아니네요 아니면 그 기간을 몇 달 못 견디고 다른거 샀습니다 하는 분들이 거의 95% 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물론 막 있냐고 연락 주셨던 분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인스타그램 저희 위락 베이스하우스 팔로우 하시고 스토팜에 알림 설정 하시면 되니까요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하시는게 서로도 이렇게 편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2대는 팔린 제품이구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뭐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컬러죠 방향치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컬러죠 짜잔 피에스타리드 입니다 아 요 녀석은 음 해외 주문자가 주문 하셨다가 취소 한 거에요 그래서 공방에 약간 전시가 조금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공방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제작하는 곳이니까 누가 쳐보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에요 자 뭐 칠 사람도 없고 칠 시간도 없습니다 거기는 요 녀석은 제가 소비자 소비자 299 에서 14만원 할인된 285만원 올려놨는데 그 사진에서 보일지 모르지만 뒷면에 광택이 앞면 보다는 조금 덜합니다 마감이 아주 깨끗하진 않아요 뭐 여기 앞에 보다는 요렇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여기 헤드머신이 여기가 이렇게 변색이 됐다고 하네요 뭐 쓰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튜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요거로 해서 14만원 할인된 가격 285만원 이거는 물론 사장님하고 뮤지텍 사장님 유통하시는 뮤지텍 사장님하고 합의가 된거기 때문에 제가 임의대로 가격을 떨궈서 파는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 서로 상의를 해서 파는 거구요 수리만은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 15만원 싸게 14만원 싸게 구매하시고 싶다 그러면 물론 요거 하나밖에 안 남아있긴 하지만 네 연속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오랜만에 지난달에는 안 돌아왔던 물론 pbs가 하루에 오늘 3대가 들어왔고 또 주문하신 분 그리고 스토팜에 올리자마자 판매 구매해 주셨고 너무 감사하구요 그래서 한 대가 매장에 스탁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론 제가 스탁을 하더라도 전시는 안합니다 네 이렇게 있다고 온라인에 홍보만 하고 하지 왜냐하면 이게 라카 피니쉬라 여러분 손타면은 소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케이스 안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이해 좀 부탁드리구요 오시면은 다 테스트 해드리죠 안보이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앰프를 앰프를 정말 오랜만에 업그레이드 했다 좀 큰돈들어서 업그레이드 했다 라는 소식을 전해 드리구요 이번주 내내 계속 춥다고 하죠 올겨울 되게 춥다고 뉴스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구요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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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